안녕하세요. 저는 네팔에서 온 수리아입니다. 지금은 대전 계령시에서 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4년 됐어요. 됐습니다. 지금 한디츠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비싸만 10개월만 있으니까요. 비싸만 끝나기 위해서 네팔으로 돌아가요. 가기 전에는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시간이 되면 또 올 수 있으라고 한국어를 지금 잘 배우고 있어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한국어를 잘 배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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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요즘은 너무 한국말 원래보다는 한국어를 잘 배우고 있어요. 한디츠 다문화 센터에서 함께 하신 모든 상처님들께 우리 한국어를 많이 가르쳤으니까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웃긴거에요! 아무리 망치时候 감사합니다.